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CN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CN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대전시의회가 제주도 연찬회 추진의 재추진 논란을 이어가다가 지역 내에서 갇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연찬회의 모습을 갖추기 참 멀리 올해도 돌아갑니다. 대전의 기초의회 역시 동구의회가 많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 제주도 연찬회를 강행했고요. 중구의회도 이어서 제주도로 서구의회는 태안 안면도를 다녀왔습니다. 이쯤 되니 연찬회가 무엇을 하는 시간인지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찬은 연회, 만찬 등과는 뜻이 전혀 다른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대전시 기초의회로는 유일하게 이 지역에서 연찬회를 진행한 대덕구의회 한 의원에게 저희 5CN 대세남 제작진이 전화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연찬회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했는지, 그리고 왜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았는지도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2차 정례회를 대비한 교육이었다. 수십 년 행정을 해온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정말 많이 알아야 한다. 실속 있게,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어떻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답변입니다. 개원 후 지금까지 꾸준히 정치 역량, 자질 부족 등으로 잡음을 내고 있는 대전의 지방의회. 특히나 초선이 다수인 상황에서 의정교육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의원 간 친목 도모도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또 의아한 건 평소에는 어떤 실질적인 교육, 연수는 없는 것인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도 잘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 타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굳이 본인이 해보겠다면 낯선 이들 아닙니까? 바쁘다는 것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 스스로 냉철하게 부족한 부분을 평가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10월 17일 월요일 5시엔 대선 남, 시작합니다. 5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나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그럼 누굴 폴리널리스트라고 할까요? 로 전해봤습니다.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언론계에 몸담으면서 정치권과 행정과 친밀감을 쌓은 다음에 이후에 정치나 행정으로 자리를 옮기는 인사들 폴리널리스트라고 이른바 말하고 있죠. 이 폴리널리스트란 말은 정치인을 뜻하는 폴리티션 언론인을 뜻하는 저널리스트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대전, 충남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언론인 활동하다가 정치권이나 행정으로 자리를 옮겼던 그런 폴리널리스트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유는 어디까지를 폴리널리스트로 봐야 하느냐 이런 논쟁이 지역 정치권과 언론계 사이에서 일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논쟁이 있어야 되는 문제인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론의 특성상 취재를 하고요. 정치권이나 행정과 잦은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언론의 취재가 어디까지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적인 영역이어야 되는 것인데 언론인 개인의 그런 이익이라든가 뭔가 다음 자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언론인도 직업 선택에 자유가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폴리널리스트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를 퇴사를 하고 한참이 지나서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정계나 행정으로 자리를 옮긴다면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언론에 있으면서 정치권과 이른바 친분을 쌓고 교감을 하고 퇴사와 거의 동시에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쪽으로 또 자리를 옮긴다고 하면 이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사이 어떤 것들이 오갔는지도 우리가 의심도 되는 거고 확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언론사 간부로 있다가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약한 다음에 대전교통공사 사장이 임명된 연규영 신임 사장에 대한 비판을 저희가 하게 됐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전문성과도 관련이 있어서 짚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의회 인사청문 간담회 때만 해도 연규영 사장 후보자는 환승 요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대전시의회는 2시간 만에 청문 간담회를 마쳤고요. 아주 역대급으로 적격 의견을 내서 거수기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사청문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바로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입니다. 윤 후보자는 지역 일간지 금강일보 대표이사를 지내다가요. 역시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장우 시장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윤 후보자는요. 한국관광공사 1급이나 코엑스 상무이사, 관광학 박사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가진 다른 공모자들을 모두 제치고요. 대전관광공사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지난 목요일에 그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사청문 간담회 분위기는 이번에는 또 어땠습니까? 역시 폴리널리스트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금선 의원이요. 관광 분야의 화려한 경력을 가진 다른 공모자들 대신에 윤 후보자가 지명된 거는 이거 보은 인사 아니냐. 그리고 윤 후보자는 대전 충남 민원년이 지역의 폴리널리스트라고 지목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후보자는 이 시장 캠프는 지인 소개로 참여하게 됐었고 언론에 있다가 정치권에 들어갔고 그러나 다시 또 현직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폴리널리스트인데 자신은 퇴직한 다음에 정치권에 입문을 했고 또 다시 언론에 돌아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폴리널리스트로 뽑힌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정의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를 한 번 나갔다가 다시 온 사람만이 폴리널리스트다. 이렇게 정리를 본인이 했습니다. 글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사상식 사전을 보면요. 언론인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해 언론인 경력을 팔아넘기는 정언유착의 상징적 표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폴리널리스트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의 특권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 이것입니다. 유력 일간지 대표이사를 하다가 특정 정치인 캠프에 갔고 그 이후 아무 관련도 없는 산하기관 사장으로 가는 거 이런 거를 폴리널리스트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폴리널리스트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윤석국 후보자의 이런 해명은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윤 후보자가 퇴사 후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수장입니다. 윤 후보자의 해명 그리고 이런 생각들 좀 더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전임 시장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이장우 시장이 자진 사태를 요구해서 생긴 자리예요. 이런 업무 관련성도 없는 언론인 출신 선거 공신들이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는 의회 이건 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적격이죠. 의회의 판단은 적격입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맥주잔 던지면 친한 사이로 정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친한 사이입니까?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전 구직신협에서 벌어졌던 한 전무의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해서 사법 처리를 한 다음에 구직신협에도 과태료 3,7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 사실로 확인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술자리 폭언과 개인적인 용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확인됐고요. 또 다수의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연차 미사용 수당 등 1억 3,770여만 원을 임금 채부란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비의 내용 보면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한 번 말씀드렸지만요.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 전무의사가 여직원의 집 앞에 계단에서요.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는 장면도 있고요. 또 회식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껴안는 모습도 있습니다. 영업장 안에서 여직원에게 골프 연습시켜준다면서요.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하는 그런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또 남자 직원들 상대로는요. 단체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기도 했고요. 폭언과 욕설도 서슴차는 모습도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이 구직신협이라는 건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요. 이 구직신협 측에서는요. 피해자 가해자 분리 조치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노조 결성하고 노동청에 진정도 냈습니다. 그러자 구직신협에서는 수개월 지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에게 심할서를 써라 이렇게 강요하기도 했었고요. 또 가해자로 지목된 전무이사는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는 등의 그런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결국 이 전무이사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반성은 고사하고 부당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요? 네, 정말 좀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런 아나운서께서 또 이러셨는데 저는 아나운서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처분 심리를 맡았던 판사도 전무이사에게 한마디 건넸다고 하거든요. 이 판사가 전무이사를 원고석에 앉힌 다음에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연속시킬 수 있는 최우수단이 노동력이다 보니 예전에는 일정한 지배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노예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노동력이 매매의 대상이 되더라도 인격은 매매해서는 안 되고 이는 자연법에도 어긋난다 이런 원칙이 세워졌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예속하는 고용관계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잘 지켜자고 또 직원을 대할 때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적대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전무이사에게 조언한 뒤에 심리를 마쳤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또 명언처럼 들리기도 해서 상당히 씁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신협 지점에서요. 이 갑질과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충남에는 한 신협인데요. 그 남성 임원이요. 여직원의 옆구리를 찌르고 어깨를 주무르고 팔을 만지는 등의 그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오랫동안 해오면서요. 또 이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뭐 돼지 아줌마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회식자리에서 술병까지 던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병을 던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한테요?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2년 반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해직원이 이사장한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장이요. 그냥 장난일 테니까 네가 좀 참아라. 이러면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모욕감을 주고 술병을 던지는데 그냥 장난일 테니 참아라. 이거 너무 화가 나는데요. 네 만약에 이 임원이나요 아니면 이사장한테 누군가 이렇게 만지고 모욕감 주고 술병 던지고. 본인들한테. 네 이거 장난으로 받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 문제가 불거져서 신협중앙회가 조사를 좀 나섰는데요. 이 피해직원 말고도 2명이나 더 갑질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원은 자신의 골프알을 닦아라 이렇게 시키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태블릿 중고 PC 거래까지 시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신협중앙회가 가해 임원에게 중징계 그리고 이사장에는 감독소울과 2차 가해 책을 몰아서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했던 얘기가 또 여기서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친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다. 참 상당히 어이가 없죠. 이렇게 좀 연이어 터지는 신협 지점들의 갑질과 성비 문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데요.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키워드로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월요일 5시엔 대세남 듣고 계십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정부와 지자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모건대학교 행정학부 권선필 교수와 관련해서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현재 상황,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선필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사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시민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원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것도 있고,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폐지하는 결정을 결국 내렸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감사원에서 계속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해서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 일단 찾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법칙 조치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규정 자체를 지금 폐지를 했거든요. 이미 폐지가 돼서. 그게 진행되고 있고, 위원회 자체를 줄이고 있어요. 혁신을 한다고 해서 줄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시민 참여라고 그럴까요? 시민들이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도구들을 줄이고 있는 거죠.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규정 자체를 폐지해버려가지고, 그 규정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참여와 방법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게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민의 참여를 막는 것이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은 보니까 이 대통령령의 폐지 사유를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들 많이 있는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위원회가 너무 많고, 그 위원회들이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그러니까 이름만 있고 회인을 하지 않는 위원회가 되게 많다라는 지적을 계속 불러왔거든요. 그건 사실인 것 같고, 저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필요한 때만 부르거든요. 본인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때만 부르지, 이야기할 기회를 미리 만들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원회들을 좀 정리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보면, 여론을 좀 수렴을 하고, 행정으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요. 그 부분은 무조건 위원회를 정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잘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이 지금 몇 개 아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먼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이게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지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제목 자체가 시민사회 활성화라고 하는 게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대부분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시장 방식이라고 해서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건강 문제가 있으면 의료보험 갖고 해결하든지, 아니면 병원 가서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전부 돈 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 방법 외에 그 중간에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50년 이상 된 오랜 흐름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민사회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지는데, 시민사회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역사가 오래됐어요. 2000년대 초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실은,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계속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이 시민사회 안에는,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마을 혼도 같은 것도 여기다 포함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꼭 특정한 이념적인 집단을 얘기하기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정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그 중간 영역이라고 하면 매우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법제화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실제 법이 일부 관련된 법이 있었고, 지방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조례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우리 대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국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민사회 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대통령 영을 만들었거든요. 이 대통령 영 내용 자체는 특정한 이념적인 단체나 이런 게 아니고, 시민사회 전반을 발전시키고, 또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 관련 부처라든가, 또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시민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위원회가 중심이 됐던 건데,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시민사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던 거죠. 시민사회 위원회 자체가 운영이 되는 근거도 되는 것이고,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런 것이고, 이게 과거에도 이러한 노력들은 여야를 떠나서 계속 돼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 이 방향은 계속되어 왔고, 말씀드린 서구에서는 더 오래됐죠. 제3의 길을 얘기했던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시민사회 또는 제3영역이라고 하는 게, 저는 지방정부까지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정부라고 할 땐 대부분 중앙정부만 얘기하지, 우리 광역이나 기초 또는 동단위 주민자치 같은 것들도 사실은 시민사회의 성격이 더 가까워지거든요. 광의의 의미에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주민자치도 잘 될 수 있어요, 실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최근에 이런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렇게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끊는 것으로 이렇게 단체들을 소위 길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어떤 점 일단 상황을 보고 계시고 우려를 하고 계십니까?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라는 것하고, 시민활동가 이렇게 좀 구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정확하게 현재 인성렬정부 들어와서 진행하는 걸 보면, 일부 몇몇 문제가 있는 활동가들을 접시해가지고 문제를 계속 찾아내고 있거든요. 지자체,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서 지원받은 걸 갖고 사적으로 썼다든가, 아니면 낭비했다든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단체 전체는 아니잖아요. 일부 시민단체들을 시민사회 전체로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단체들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걸 전체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대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자체나 조례나 대통령령 같은 것은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것이지 시민단체나 시민활동가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을 진보적인 시민사회로만 다 이렇게 진보적인 시민단체로 대치시키고, 진보적인 시민단체 중에서도 문제 있는 몇몇들을 찍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 저는 보여줘요. 실제 X도 사실 예산이 큰 건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품돈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극히 일부 한두 개 사례를 가지고 그 단체 전체를 문제제기하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시민사회의 특성이 또 다양성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특정한 정치적 성향이 안 맞는다든가, 선거에서 반대편을 썼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정한 단체를 찍어내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시민사회가 해온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민관협치, 이 만들어 온 시스템, 여러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 시스템이 자칫 붕괴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앞에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위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를 대폭 줄이고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단체장의 의지대로만 가거나 한 사람에 아니면 공무원이 불투명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냥 그게 좋은 결정을 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럼 그걸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도 있고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런 고민이 있었다면 위원회를 정리하거나 규정을 폐지하거나 하는 거, 예산을 줄인다든가 하는 거에 대한 납득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심도 깊은 논의나 또는 대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문제만 제기하고서 그래서 없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한. 교수님 궁금한 게 이 같은 결정이 오기까지 공론화의 과정이라든가 의견 수렴의 과정, 토론의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고요. 지금 이걸 진행하는 명분은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선거에서 이겼다는 거. 상당히 또 빠르게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나 모든 어떤 결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파괴한 것도 되게 많고 못 지키는 것도 많은데 왜 이런 것만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꾸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도 분명히 사실은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된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갖지 않고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당장은 본인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효과는 그거로부터 나타나는 효과는 오히려 점점 더 불리한 쪽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거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지만. 중앙정부 또 일부 지자체장들이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시각이 상당히 좀 편향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이장호 대전시장이 시민단체를 두고요. 실제 물론 한 사업에 대한 것이긴 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다 시민단체는. 이런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보문산에 관련된 개발들에 대해서 여러 시민사회 단체, 시민사회 영역에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강행 의지를 더욱 보여주고도 있고요. 또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되고 있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 축소. 이것도 사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 같은 이런 지자체장들의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본인이 어떤 의지를 관철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관철을 하고 나서 후유증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들은 평생 여기 살 주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체장들은 4년 임기를 갖고 있거든요. 4년 동안 하는 사람이 평생 살고 있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잘못된 태도라고 하거든요. 개발 시대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점점 민주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지지를 확보하면서 다른 일이라도 풀어갈 수 있는데 이거 끝까지 여기서 갈등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 전체를 보면. 이것만 중요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더 힘들고 중요한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민생 문제가 쌓여 있는데 보문산, 구층, 타워든, 주민 참여 예산 이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다른 일을 못하면 이거 전체의 손해를 보는 거죠. 시민 전체가. 단체장들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소한 일 갖고 갈등하고 싸우는 거는 이거는 지역사회 전체로도 불행한 일이죠. 시민사회 활동의 중요성과 의미도 짚어봤는데 앞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갈등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시민사회 활성화가 이렇게 대통령당 폐지도 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지난 일이지만 전임 시장, 여몽철 시장님 계실 때 이 문제를 상당히 저는 잘 풀었다고 봅니다. 그때 침묵하면서도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또는 각종 보험 관련 단체들이라든가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단체 협의회 같은 거 할 때 이게 진보적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보수적 시민단체들도 같이 한번 해봐라 그런 장을 만들어서 스스로 주민들끼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상당부 부국의 성과를 이루었고 그 기반이 안 남아있거든요. 당시 실험적인 시도들도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시민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사회를 통합하는 단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시장 이런 갈등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좋지 않지만 지역사회 전체에 이거는 비효율이고 낭비거든요. 비효율 낭비. 조금 방법 정체를 자체를 조금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혜를 모으면 모을수록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건대학 행정학부 권선필 교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와 관련된 말씀 나눴습니다. 네. 이어서 5시엔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책을 통해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청소년 소설 페퍼민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사회 이슈와 현안을 한 권의 책으로 말합니다. 희망의 책과 함께하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희망의 책 대전본부 오세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백원유 작가의 청소년 소설 페퍼민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케어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영케어러는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뜻하는 단어로 최근 가족 돌봄 청소년 혹은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대구에서 일어났던 22살 청년의 비극적 사건 이후 주목받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청소년 소설 페퍼민트는 바로 가족 돌봄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엄마의 엄마가 되어버린 여성 청소년 시안이 등장합니다. 시안의 어머니는 몇 년 전 사회를 휩쓸고 간 감염병의 후유증으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전문 간병인과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 아빠 그리고 고등학생인 딸 시안이 돌아가며 어머니를 돌보지만 어머니는 몇 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시안은 내가 깜빡 존 사이에 엄마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쏟아지는 잠을 쫓는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며 외로워합니다. 또 친구를 만난 후 시안은 나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낙오되어 있는지 실감했다. 보통 사람들의 진도를 죽을 때까지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내 미래에 실망하게 되었다고도 고백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간병의 길을 걷고 있는 청소년 주인공의 처지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부모나 조부모를 도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기초 단위가 가정이기에 외부의 도움을 받기 전에 가족 내에서 서로 돕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가족 내에서 해결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가족 내의 청소년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또 다른 사회적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또 다른 의미는 그동안 적지 않은 편견에 시달려온 직업 간병인의 모습을 따뜻한 마음과 전문적 태도를 지닌 직업인으로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책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슬퍼하지마. 모두 결국에는 누군가를 간병하게 돼. 한평생 혼자 살지 않는 이상 결국 누구 한 명은 우리 손으로 돌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우리도 누군가의 간병을 받게 될 거야. 사람은 다 늙고 늙으면 아프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너는 조금 일찍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봐. 간병인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 대화는 너무 이른 시기에 가족을 돌보게 된 청년 시한을 위로해 줄 뿐 아니라 노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이 시기에 우리 사회가 돌봄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까지 전해줍니다. 이 작품은 청소년 소설이지만 청소년 독자뿐 아니라 어른 독자들도 읽으며 고민할 수 있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돌봄 사각지대를 돌아보는 이야기를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읽으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5시엔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책을 통해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오세란 이사께서 청소년 소설 페퍼민트라는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취재신문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진단해보는 방송을 탄 기자단, 방탄 기자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방탄 기자단 두 분 모셨습니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 제작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대전 UCLG 한번 살펴볼 텐데요.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대전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대형 국제 행사입니다. 지난 10일에 열린 UCLG 대전총회가 지난 14일에 막을 내렸는데 방탄 기자단과도 이야기했었지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참여하는 국가, 도시 인원도 상당히 많았고 혹시 두 분은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번 행사에는 저희가 대덕축구 출입기자라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외국인들을 참 많이 봤고요. 지나다니면서요? 안축제 뭐 이런 모습도 즐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일단 이번 행사가 국제 행사로 승인을 받기는 했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지방도시연합도시의 총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전인시가 주가 돼야 되는 행사가 맞긴 맞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UCLG와 관련된 전체 행사 중에 일반 행사들은 저희 지역기자들도 출입을 자유롭게 하면서 취재활동이 좋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온 날에는 지역기자단이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라도 지역기자단을 무시한 처사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지 않았나 생생한 소식을 그래서 좀 많이 못 담아드린 거는 한편으로 안타까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왔을 때 지역기자들은 소위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제외하고는 통제가 됐었던 얘기군요. 그렇죠. 사실 윤 대통령 취임 초반 시절에도 다른 지역에서 지역기자단을 패싱했다가 좀 반발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전 행사 다른 행사 때는 사실 와서 지역기자들도 참여를 해서 같은 주자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또 UCLG 행사 때는 청와대 기자만 출입을 시켰고 지역기자들은 좀 패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역기자단에서도 목소리를 좀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있으면 그 주제에 맞는 취재기자들이 자유롭게 언론이 다니면서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이해가 어렵네요. 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언론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좀 개선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예상보다는 지금 이제 현 시장이라든지 대전시의 노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일단 참여를 했다라고 공식 발표는 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도 정말 그렇게 뜨거운 현장의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부 큰 행사에서는 사실 타 도시, 다른 나라에서 온 도시의 주요 관계자들이 대전에 대해서 즐겁게 다들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고 현장에서도 국내 도시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면서 대전을 알리기 위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한 가지 좀 이거는 다른 정보로 얘기를 좀 드리면 현장에서 대전의 과학기술을 좀 보여주기 위한 로봇 행사 비슷한 걸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로봇이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자꾸 멈추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못하고 그래서 약간 뒤에 관계자가 밀면서 오히려 과학기술의 허점을 보이지 않았냐라는 현장의 반응도 나왔다고 하는데 원래 학습됐던 환경이 아닌 환경이 되다 보니까 로봇이 워작동을 했나 보군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다라는 것을 방증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한계를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번 총회 동안에 지역의 여러 관광지 가볼 만한 곳들을 알리기 위한 그런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의 인기가 되게 호응 관심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애틀이나 또 이번에 누리오나 다누리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런 연구기관 투어는 인기가 더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도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되게 관심이 있어 하는 우리나라 한복이나 이런 전통적인 유교문화 프로그램들을 알 수 있는 뿌리공원이나 효문화진흥원 이쪽에 대한 전통문화 투어도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도 좋았다고 합니다. 대전의 도시 특성도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문화도 알리는 그런 기회가 일단 됐다는 건데 이야기 좀 다른 방향으로 가져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실 총회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첫 참석이었습니다. 보도를 보면 국제무대에서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도 뉴스를 저도 접하긴 했는데 어떤 발언들을 실제 했다고 합니까? 네. 윤 대통령이 총회에 참석을 해서요. 어디서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고 그래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도 지방균형 발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로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 좀 지켜봐야 될 발언들 중에는 대전이라는 말을 상당히 좀 많이 언급을 또 했었고 특히나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과학수도에 대한 말을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이장훈 시장이 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학도시 정체성 확립을 더욱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대통령의 인지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전하면 과학도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많은 도시에게도 알려진 것 같고 해외 도시까지도 과학도시라는 게 정체성 확립을 좀 잘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대전시에서 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사전에 좀 조율도 하고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장훈 대전시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발언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이날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반전총장이 세계가 지방이고 지방이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축으로 사람, 지구, 정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각 지방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주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지역의 특성을 잘 체감하고 우리 문화를 또 잘 느끼고 경험해보고 간 그런 행사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역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남게 될, 더 끼치게 될 기대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성과랄까요? 기대하는 효과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 국제 나라에 있는 신규 도시들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가시적인 성과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전시가 그래도 국제적인 행사를 어떻게 보면 제 판단이지만 성공적으로 저는 성황리 마무리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자체도 충분히 대전시 지자체 입장에서는 충분한 경험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번 총회에 대학생이나 유학생 등이 자원봉사자들만 2,400여 명이 넘게 모였다고도 하는데 그만큼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무대를 지자체가 또 마련해줬고 행사 자체도 끝까지 잘 이끌어 갔다는 것은 앞으로도 대규모 행사나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경험치를 확보했다는 것에서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행사 성격 자체가 모든 시민들이 즐기고 가서 배울 거리가 있고 이런 행사는 사실 아니었어요. 다만 이 UCLG가 열리는 기간에 대전시가 여러 문화 행사들을 마련을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즐길 거리가 풍성해지는 기간이었다는 점에서도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UCLG 대전총회 그렇다면 또 아쉬운 점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개인적 생각이지만 사실 시민들이 함께하는 모습은 좀 찾아보긴 힘든 행사였다. 어떻게 보면 이 UCLG 성격 자체가 회의를 주제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는 조금 아쉬웠고 지금 시민들을 위해 케이팝 콘서트나 한비타워에서 진행했던 공연 이런 문화 공연적인 측면에서는 시민 직결은 좋았지만 사실 다른 행사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을 얻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 행사였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때도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되게 작은 부분이긴 한데 행사장에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지역을 알리기 위한 어떤 전시들이 많이 마련이 됐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UCLG라는 국제 행사를 하니까 너희들을 알리기 위한 이런 부스들을 열어줄게 라고만 했지. 좋은 거네요. 그런데 되게 좋은 거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도 협조를 하기 위해 나간 거거든요. 사실 지방정부 간의 회의를 하는 자리에 기업이 꼭 나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기업들도 있는가 한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협조하기 위해 나온 건데 대전시는 나오라고만 하고 어떤 적극적인 소개, 홍보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약간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유도까지는 잘 안 됐나 보네요. 그렇죠. 약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강제동원 느낌을 받았다라는 분른도 있더라고요. 그런 뒷얘기도 나왔군요. 그 UCLG 총회가 막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게 어? 그랬구나. 막을 내렸구나.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활용이 되는 건가?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관련이 됩니까? 네. 일단은 이번 국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대전이라는 곳을 많은 곳에 알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관건은 이 UCLG라는 총회, 의제나 회의장 같은 데서 나온 메시지들을 단순히 회의장 안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후 대전시와 같이 공통된 현안이나 문제점을 겪고 있는 다른 도시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문제나 이런 점을 후속 조치를 조금 더 손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회 기간에 회장을 뽑는 그런 선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특정 국가, 특정 지방의 단체장을 뽑는 게 아니었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1년씩 4개의 도시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의견을 협의를 해서 도출한 결과인데 그 도시들과 그리고 또 이 UCLG라는 다른 세계 지방정부 연합체들 간에 좀 더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우리 우호도시, 자매도시들과도 계속 교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지난 4일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나 대전시와 세종시도 오는 20일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분위기가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부처들의 국감이 먼저 시작이 되게 됐는데 초반에는 사실 너무 현안을 가지고 싸우기보다 정치적인 것으로 얽힌 것들만 계속 부각을 시키면서 정작 현안들을 건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의 국감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과방위 국감 첫날에도 제가 지켜봤지만 장관의 참석 여부를 두고 사과부터 하세요가 첫 지리의 멘트였고 때문에 이번 지자체 국감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은 그래도 지자체 국감이니까 좀 가질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이 터지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일단은 대전시와 세종시가 오는 20일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떤 쟁점들이 다뤄질까? 방탄 기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민선 7기 때에 있었던 대전시정보다는 민선 8기가 들어와서 바뀐 부분에 대한 그런 정책적 질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대표적으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이렇게 대폭 축소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민선 8기 들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꾸는 거에 대한 어떤 지적 비판이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국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철도 트램 건설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도 옛날에도 국감 때 어떤 게 있었나 보니까 2014년에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가지고 좀 공방이 오갔더라고요. 일단 지금 트램에 대한 사업비가 급증했다는 건 이미 여러 언론들을 통해 공개가 많이 된 부분인데 이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때 이후로 얘기가 없네요. 그렇죠. 취재를 해도 특별히 이렇게 문제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등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국감에서라도 좀 공사는 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공사 기간 동안 또 교통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정부 예산에 추가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 플랜 B나 플랜 C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좀 이런 걸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야당의 편에 서 있다 보니까 민선 7기가 하던 이런 트램 같은 사업들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도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네. 8명이라는 사상자를 낸 사고인 만큼 이 사고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언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앞으로 지금 조사 결과 드러나거나 한 부분은 없어서 사고의 원인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고 이전에 과연 지자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으로 가볼까요? 세종시 국감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거론이 될까요? 저는 아무래도 KTX 세종역 추진을 두고 좀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최민호 세종시장이 좀 많이 밀고 있는 사업 중에도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체장으로서의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충북도와의 갈등 이런 문제를 넘어서 KTX 세종역이 왜 필요한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정말 이게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논란을 좀 안 나오게끔 앞으로 어느 방향이 맞는지 정답이나 해답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발행입니다. 논란거리는 어떻게 보면 좀 해소할 수 있는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국감의 주요 현안 논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곧 내년도 국비 확보와도 직결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국감이 될 텐데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국감이 됐으면 하는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 현안을 체크를 하고 나아가는 방향을 정하고 이런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을 텐데 너무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지역 지자체 국감이라면 특히나 현안들을 좀 많이 다뤄줘서 앞으로 좀 남은 과제들을 조금이라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게 해결책을 찾는 데 좀 중앙점을 두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지적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나아가서 방향 제시까지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시민들이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탄기자단, 오늘은 USLG 대전 총회 그리고 20일부터 진행될 대전시와 세종시 국감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중도에불 이명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카더가든의 숨을 곳 없어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명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알아도 모르는 척해요 떠들려 우릴 안아버려 무던히 노력해봐도 난 알았죠 더 갈 수 없음을 기대를 바라보는 것도 나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의미를 찾아도 내일이 오는 거리에도 난 숨을 곳 없어요 비워도 열만 하죠 비벼 조용히 난 아주 조용히 넷 넷 넷 넷 넷 넷 넷